이상으로 1부 행사를 마치고 곧바로 2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부는 강수현 시 남송가님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수현 시 남송가님은 마음선책 시 남송 아카데미를 운영하시고 한국 공영문화예술원 이사로 계십니다. 한국 공영문화예술원 이사로 계십니다. 한국 공영문화예술원 이사로 계십니다. 목마와 순녀 박위난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리 타고 떠난 소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리 주인을 부르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떠난다 숲벽에서 겨울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벼웁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네가 알던 소녀는 정원이 총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기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릇한 사랑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가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런데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패시미즘의 미래를 의뢰하여 우린 철연한 목맛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반의 틈을 지나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만은 하늘에 잃고 바늘소리는 기점에 철렁거리는데 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 목매어 올렸대 고매어 올렸대